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식당에서 진짜 유용한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굳이 많은 거 알 필요 없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근데 만약에 호칭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뭘 쓰나? 그럼 주다가 뭐였죠? 자, 이것은? 까이나이. 까이나이. 그렇죠. 이렇게 이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요. 까이는 것이에요. 나이가 이에요. 까이나이. 자, 우리가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저것. 저것. 아, 저것 저것. 아, 가까이 있는 것만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식당 막 들어왔어. 근데 다른 테이블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요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식당 가서 그냥 적어줘요. 적어줘요. 그렇죠. 그럴 때는 까이나이 쓰면 안 되죠. 한국 식당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적어달라고. 많이 쓰죠. 자, 그럼 것이 뭐였어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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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 그거는 평성이요? 평성. 끼어. 이거는 저어라는 뜻이야. 저. 저. 저것 할 때 저. 그래서 저것이 까이 끼어. 까이 끼어. 까이 끼어. 까이 끼어. 까이 끼어.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끼어가 여러분이 글을 보다 보면 도금을 이렇게 써요. 사람들이 끼어라고 쓰는 사람들이 끼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끼아를 빨리 읽으면 애매한 발음 돼요. 이렇게 하면 애매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주세요 하면, 오빠한테 이거 주세요 하면 저 아인 까이나이 그렇죠. 그럼 적어주세요 하면 저 아인 까이 끼어 안 올라가시는데요? 까이 끼어 그렇죠. 맞아요. 내려가면 나이는 내려가고 아, 여기 어려운데? 이런 거죠. 그렇죠. 까이나이 까이나이 그렇죠. 까이 끼어 까이 끼어 그렇죠. 이거를 손으로, 손으로 이제 까이 끼어 까이나이 그렇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하면 어떡한다고요? 저 아인 까이 끼어 오케이. 이거 주세요. 저 아인 까이나이 그렇죠. 저 아인 까이나이 본인이 더 어려워요.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좀 더 나이가 많으시면 어르신이에요. 저, 저 엠 까이나이 그렇죠. 적어주세요. 저 엠 까이 끼어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배울게요. 유용한 거죠? 엄청 유용해요. 잘해볼게요. 유용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하거든요. 아니에요. 유용해요. 해야 돼요. 유용한걸로. 자 해볼게요. 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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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 이거 끓어 오르는. 오케이, 약간 목에 힘을 줘야 돼요. 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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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 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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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 네, 일성입니다. 탬, 탬, 탬. 탬, 탬. 이건 더예요. 더 주세요. 아 더하다? 더 주세요. 우리 더 주세요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은 소스도 많고 뭐 얼음도 많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해야죠 먹으면 먹다 보면 더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다가 뭐예요? 그러면 더 주다는 쩌템 이거 더 주면 어떻게 해요? 쩌템 까이나이 다시 한 번 쩌템 까이나이 저것 주세요 쩌템 까이키야 그러니까 이제 먹다가 소스가 떨어지든 국물이 떨어지면 이거 가르쳐가지고 쩌템 여기도 주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를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주어를 넣으면 더 좋아요 사실 쩌템 아잉 까이나이 쩌템 아잉 까이나이 그건 아니고요 쩌 아잉 템 까이나이예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갑자기 복잡이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더 주세요 하실 때는 그냥 주어를 빼시고 그냥 그런 거 생각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쩌템 까이나이 쩌템 까이나이 쩌템 까이키야 쩌템 까이키야 쩌 아잉 까이나이에서 아잉을 빼고 쩌 까이나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되긴 돼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트남에서는 호칭을 넣어야 뭔가 좀 부드럽게 된다 안 넣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땐 너무 어려울 땐 차라리 이게 나아요 자 봐봐요 종업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상대가 뭐가 돼요? 엠 엠이죠? 그럼 상대를 부를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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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나의 주어를 빼고 싶을 땐 차라리 상대를 부르면 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모이 쩌 까이나이 그렇죠 느낌은 더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요? 에모이 쩌 까이나이 어? 저기요 이거 더 주세요 쩌템 까이나이 저거 더 주세요 쩌템 까이나이 그렇죠 쩌템 까이나이 그렇습니다 이것 까이나이 저것 까이나이 또이로 할게요 주어는 이것 주세요 쩌 또이 까이나이 저것 주세요 쩌 또이 까이나이 저거 더 주세요 쩌템 까이나이 이거 더 주세요 쩌템 까이나이 잘하시는데요? 바로 안 나와요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길게 하지 않으니까 반복적으로 언어는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만 들으세요 이것만 들으세요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다음 밤에 만나는 걸로 다음 밤에 만나고요 아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알람? 알림? 모르겠어요 그거 해주세요